삼성 SDI가 직원들이 경쟁사 이직을 막기 위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 기자. 최근 삼성 SDI에서 저연차 직원들을 중심으로 경쟁사 이직 등을 목적으로 한 퇴사 움직임이 폭착되니까 이역 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회사 측은 최근 배터리 등 주요 사업 부문 임원들에게 소속 직원의 경쟁사 이직을 막기 위한 사정관리 등을 강화하라고 메일로 공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각 사업부가 최근 2, 3년 내 입사한 신입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면담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 면담을 통해서 저연차 직원의 업무 만족도부터 이직 가능성 등을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또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중장기적인 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건데요. 이처럼 SDI가 직원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최근 신입사원을 중심으로 경쟁사 이직을 목적으로 한 퇴사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또 추가적인 이탈 움직임도 분위기가 포착이 되니까 직원들 단속에 나서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최근 전기차 확산 등에 따라서 시장이 급성장 중인 배터리 사업부 소속 직원들이 경쟁사인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으로 꾸준히 이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좀 위기의식을 느낀 SDI 경영진 쪽에서 직원 관리를 강화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처우나 연봉에 좀 불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짐작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또 성과급 관련 논란도 있었습니다. 직원 이직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업계에서는 앞서 불거졌던, 말씀하셨지만 성과급 논란에 직원들이 좀 동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게 이번 이직 분위기, 그런 거에도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SDI는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기분 좋은 신바람을 낸 건데요. 그래서 올 초 이에 대한 성과 인센티브, 그러니까 OPI를 지급했는데, 이를 두고 직원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연봉 기준으로 전자재료 부문은 27%, 또 본사 직원,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13%를 받았는데, 중대형과 소형 전지 등 배터리 사업 부문 직원은 단 3%밖에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 개선의 1등 공신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배터리 사업 부문의 직원들이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기대보다 낮은 수준의 성과급을 손에 쥐게 되니까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좀 터져 나온 것이고요. 또 어떻게 현장 직원보다 본사 직원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또 내부 갈등도 좀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SDI가 저연차 직원 관리에 좀 들어간 것인데, 왜 저연차를 좀 관리하냐, 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저연차 직원들 경우에는 고연차보다 몸집이 가벼우니까, 언제 어디든 좀 이직할 수 있다,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 배터리가 좀 뜬다고 해서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정작 와보니까 처우가 업계에서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경력 이직뿐만 아니라 중고신인, 그러니까 이제 경쟁사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경우도 또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최근 배터리의 전망이 워낙 좋다 보니까, 국내 경쟁사부터 해외는 물론 또 자동차 업계로도 이직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 내 인재 확보전이 한층 치열해진 것인데, 인재 확보는 사실 뭐 영입하는 것도 인재 확보가 되겠지만, 기존 인력을 지키는 것도 또 중요한 한 부분이거든요. 때문에 SDI가 추가적인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팔을 걷고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마음 떠난 직원 붙잡는 건 쉽지 않은데, LG에너지솔루션하고 또 SK이노베이션 소송도 그 시작의 배경을 보면 인력 배각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결국 쪽 업계의 인력 기근 현상이 심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최근에 이 소송에서 LG의 손을 일단은 ITC에서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앞으로 시간에 거부 결정권 이런 것도 남아있지만, 이게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재희 기자. 전문적인 영역이 대표적으로 배터리나 반도체에서도 인재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빼앗긴 기업 입장에서는 자꾸 밑도를 빼다 가니까 싫은 거죠. 이런 부분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데, 기술 경쟁력 약화나 직원들의 사기 저하 말고도 소중한 기술을 유출해 나가면 기업 존립 자체의 위기감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민하게 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국내 기업뿐만의 이슈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좋은 인재들을 막 빼나가잖아요. 그런 범위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장의 화제인데, 화도이고, 이게 인력 유출을 어떻게 방지하고, 또 무엇보다도 인재 유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장기적으로 정부에서도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현재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도 인재 유출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나타났으니까. 오늘 또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은 과거 얘기인데, LG에너지솔루션 승리로 최종 판결이 났잖아요. ITC 결정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관련 사업을 미국 내에서 10년 동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어떻게든지 손을 좀 잡고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하고 싶어도 합의금 규모가 굉장히 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에 현재 약 26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현재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거든요. 조지아주에서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이번 판결을 보고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반대. SK이노베이션 측을 좀 들어줬거든요, 그 편을.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무역대표부 쪽에 백악관의 SOS를 쳤는지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현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개입할지 그 여부를 두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교통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수익금지 판정과 관련해서 이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도 발표를 해서 오늘 많은 또 이야깃거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어쨌든 출구를 찾지 못하는 배터리 전장은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락장 속에서 SK이노베이션, 또 삼성 SDI 같이 하락하고 있는데, LG화학은 0.34% 상승하면서 지금 87만 3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세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